개인적으로는 팀에 늦게 부상팀에 복귀하게 되어서 경기를 나중에 합류하게 됐는데 어렵게 첫 승을 거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남은 경기는 지금 이렇게 승리를 늦게 거둔 만큼 이 경기를 몰아서 더 연습을 걸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많은 팬분들이 의상해주고 바라던 1승을 했는데 더욱더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목소리 듣고 싶은 팬분들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.